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어머, 어머. 대박이다. 그 상태로 입모양. 오, 견탈. 지금 봐. 우와, 미쳤다. 근데 태우 씨는 매번 달라, 얼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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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 공원에서 스타트하면 운동 먼저 하시나? 자유관리 철저하시잖아요. 아, 또 운동까지. 어우, 아침에. 아침 얼굴이 진짜. 오, 뒤에서 수통 저렇게 멋있네, 저거. 저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이제 앞으로. 수통 사야겠다. 저 요, 요대에 대한 건가? 아, 저 수통도 뛰겠다, 진짜. 나오자마자 슬로그. 하하하하. 감독님들도 찍을 맛 나겠다. 우와. 늘 저렇게 원래 아침마다 무튼이 있어요. 운동하는 게. 네. 4km 거리에 2시간 코스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또 이렇게 오르막길에 계속 가야 되니까. 네, 남산이 오르막길이 많으니까. 오우, 이 오르막인데. iem, 저 Kurt은요 많이 났를 amps. 아아 어떡해, псих. 오우, 거기 Til은? 저기 여기까지만, 물 다녀오마. 사라졌어, 결국 사라졌어. 페이스 조절은 못 봐.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빠를 줄 모르고 망원 렌즈를 준비 안 했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 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가졌어? 네. 진짜 그냥 갔어요? 진짜로? 어머, 어머, 어머. 잠깐만 세워달라고 했어.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빠르구나.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몸 푸는 단계. 어떡해. 죽을라 그러네. 아, 작가님 아침부터. 늦나요? 근데 또 떨어져서 계속 뛰어갈 거 아니야. 이게 가파른 코스야. 야, 이게 이제. 지구백에다. 맞아. 많이 못 가요. 단양으로도. 이야. 옆으로 가도 멋있다. 너무 광고야, 뭐야. 숨이 하도 안 차 보이네요. 땀조차 멋있다, 땀조차. 이거 뭐 광고야. 이야. 이야. 너무 고뜨네. 일부러 좀 약간 적은 걸로 시작해서 늘리려고. 몸을 푸는 거죠. 아, 이거. 소원 탑. 이동한다고? 제가 그냥 춤의 생활로. 진짜. 락밸랜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사키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저번에 세워놓은 거 아쉽게 하나 있네요. 되게 잘했다. 뭐야, 저 처음 처음 하냐? 그래서 이거를 찍고 쓰러트리는데. 거꾸로 기능을 해놓고 그냥.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그래요, 재미로. 한번 세워놔 볼까? 근데 전혀 안 쌓일 거 같은데. 이게 왜냐면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그러니까. 보니까 단순히 쌓는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남산의 이런 일이. 신기하다. 아이고, 아이고. 남산의 미산이 말은 것 같다. 뭐 하시나요? 아, 싫었어요. 바늘에 향해 서 있는 듯한 돌? 이게 돌이야, 예술이야.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이거 쌌나 궁금했는데. 쌌지 한 3년 정도 됐나? 한 3년? 네, 한 3년 됐죠. 아이고, 자주 오시는 분들은 봤구나 이거를. 누가 쌌는지 모르지만 예쁘게 쌌다고 막.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어디서 낯입으신데. 여기에서 운동하실 분은 아니신데. 잘생겼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머니게임에 나오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드라마 잘 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보통 소원 빌 때 저런 거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심장박동도 확 올라가는데. 집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와, 이거 세로로? 이거 세로로? 신기하다.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어머, 어머, 어머. 대박이다. 돌이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발란싱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오, 작품이다. 작품. 예쁘다. 예쁘다. 아, 노래. 혜은이의 진짜 진짜 좋아요를 본인이 성공한 거예요? 네. 음악을 또 엄청 좋아하셔서. 그냥 그날 그냥 기운에 따라서 음악을 항상 부르거든요. 귀여워. 진짜 특이하다. 어우, 저건. 오, 매니저분이세요? 너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유태호 배우 매니저 서홍진입니다. 창현이 형이 승진을 하시고 제가 지금 태호 형을 맡은 지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오, 강태호 닮았다. 끝납니다. 투태호, 투태호. 보셨죠? 예고편 맞지? 아, 야. 깜짝 놀랐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유태호의 매니저 배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호 형이 이제 요즘 스케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도와줄 겸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형이 타면은 우리가 일단은 파이팅 있게 쿠텐탁을 한번 해 주자고. 쿠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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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쿠텐탁. 쿠텐탁. 오래 기다렸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어. 밥 먹었어? 아, 저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안 먹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냐? 내가 간식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 받아 봐. 이거 먼저 먹어. 네. 이거 하나 받아 봐.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얼굴 참네요. 이거 시록이라고. 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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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시아 치즈인데 초콜릿이 입힌 그런. 그 치즈 먹어봐. 내가 러시아에서 많이 먹었어. 누가. 너무 좋아해.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이런 거 어떻게 또. 간식으로도 좋고 애프타이저로도 좋고 디저트로도 좋고. 진짜 맛있겠다. 단짠, 단짠이잖아. 좋더라고, 나는 이거. 평소에도 이런 간식 같은 거 같은 영화가 된 거죠. 또, 또. 그 당시에. 잘 먹는다. 네 형님, 이거 시록 이거. 맛이 좀 처음 보고 보는 맛인데. 혼자만 먹고. 형준이한테는. 먹고 있었다. 맞아요. 저 좀 챙겨주세요, 저도. 먹기 싫어? 응. 음. 맛있지? 시큼하지? 중독성 있는 맛인 것 같은데. 시콤박콤. 시록 사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또 못 그렸어. 이거, 이거. 대만 파인애플 케이크. 대만 파인애플 케이크. 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건 알아. 아, 이건 알아. 이건 되게 유명한데. 그다음에 먹고. 내가 먹어봤어, 이거 먹었어. 음료, 음료수로 이거 입가심. 그게 음료수야. 아, 음료수야. 일관적인 게 하나도 안 나온가 봐. 형님. 응. 오늘 화보 시안 보셨습니까? 어, 봤어. 컨셉이 마이 펄품이던데요. 마이 펄품. 이즈 마이 아이콜. 그러게. 프리미어트. 오빠. 내 곡 가지고. 네. 18년 컨셉을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기대가 됩니다, 형님. 어떻게 나오지.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왔는데? 네, 도착했습니다. 샵 안 와야 될 정도로 멋있는데. 시작했어요, 너무 멋있니? 쉽지 않은데. 민소매 쉽지 않은데. 우와. 너무 멋있네요. 그런데 형님, 낫닝구가 되게 잘 어울리신데요. 낫닝구? 낫닝구. 갑자기 뭐해, 이게? 왜? 뭐야? 저 뭐하는 거야, 지금?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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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와, 펌핑 된다, 근데. 의자로. 타이트하게 찍을 거야. 찡그리기도 하고 장난사라고. 지금 좋다. 탁 당기는 거 좋습니다, 끝. 그 상태로 입 모양. 좋다. 끝. 앞으로 3주일 때 거울은 반칙이야. 딱 그 노래와 좀 비슷한 것 같아. 마이크 팀이랑. 대박, 대박. 귀여워, 이럴 때는 또 귀여워. 끝. 소년 같아. 응, 소년미가 있어. 카메라, 그 상태로 카메라. 둘. 이거 반칙이지. 이거 반칙이다. 옷이 소화하기 힘든 옷인데, 저거. 좋아. 매번 달라, 얼굴이. 달라. 지금 좋아. 고개 1로. 고개 1로. 이야, 미쳤다. 매번 달라. 좋아. 근데 태우 씨는 매번 달라, 얼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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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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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분들은 금방 끝나잖아, 한국 자체가. 여기가 금방 금방 나오잖아.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들이랑 라운드 인터뷰 하잖아, 월요일 날에. 예, 예. 발렌타인데이더라? 아, 그렇죠. 맞아요. 기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생각. 아, 좋죠. 아, 너무 좋죠. 내가 벨기에 초콜릿 샵을 하나 아는데. 저기, 거기로 가서 사올까? 그렇죠. 벨기에 초콜릿. 어떤 종류가 좋을까? 웨이퍼나 와플이라든지 아니면 프랄리니라든지 뭐 이런 거를. 웨이퍼나 와플이라든지 아니면 프랄리니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퍼나 와플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랑 좀 되게 비슷해요. 갑자기 루잎 사건이 생각나네요. 무슨 사람? 루잎이 그 사건이 루잎 통치고 계세요? 사실 저한테는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뭐지, 뭐지, 뭐지? 저 와이프한테 큰 선물을 한번 해 주고자 싶어서. 제가 사전에 답사를 간 거죠, 귀걸이 매장에. 괜찮은 게 있어서 이제 얼마냐 하니까 한 125만 원. 그게 정확하게. 귀걸이가 125만 원. 근데 모른 척하고 이제 딱 갔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와이프가 막 귀걸이 막 꺼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였는데? 250이였던 거예요. 250이였던 거예요. 왜 두 배가 됐지? 그게 알고 보니까 한 짝의 귀걸이가 125만 원이었고. 두 짝을 다 해야 되니까 250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귀걸이 한 짝 한 짝 팔아요? 명품 그런 거는. 아니 남자들은 모르지 이거를. 황급히 이제 와이프를 이제 모시고. 아, 데리고 나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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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뭐 그런 큰 선물 준비하시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결혼 초기에. 네. 잘나가는 배우 유태우랑 결혼한 거 아니고 그냥 그때는. 바텐데랑 결혼한 거였었잖아. 진짜? 아 진짜. 근데 그때 내가 그냥 긁어 모았던 돈. 그냥 결혼 선물로 7,000불이었었나? 명품 백을 샤너백을 하나 사줬어. 바텐데랑. 그거를 아직도 갖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뭐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선물을 사준 거죠. 결혼하고 나서 첫 선물을. 아, 결혼하고 나서 선물을. 이야, 그 가방 너무 소중하다. 세우 형이 또 한 번 한 멘트 하셨잖아요, 또. 아, 오후 4시 살 건? 제가 막 오후 4시만 되면 막 울었어요. 힘들어서. 아이고.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자기는 평생 4시에 울면 옆에 4시에 있어주겠다고. 그건 그냥 사람을 책임지는 거지.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옆에서 도움을 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런 멘트를 평소에 생각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학원 같은 걸 다니시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지 나는. 무슨 멘트를 날리려고 내가. 그런 말도 아닌데. 잘하시면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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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보네요. 이야. 전혀 진짜 많다. 여기가 벨기에 초콜릿. 진짜 많았어요. 작은 박스로 그러면 50개를 사야 되나? 내가 직접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이런 트러플 식으로 만들었었거든. 왜냐하면 만들기가 좀 편하거든. 그냥 초콜릿을 딱 녹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뭐 이런 향인가 맛을 넣어서 냉동실에다가 시키면 딱딱해지거든. 스푼 JOHN featuring Walmart. 스푼으로 퍼 내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 스푼 Braun сп group. 그거를 이제 초콜릿 파우더로 입히는 거야. 오, 오널모나, 오널모나. 트러플이라는 게 이제 이런 모양이고, 이름만 남았고 트러플이 안 내려간 États com. 저는 이제 트러플 조금 같은 거를 살짝 곁들여서 먹는 거랍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오렌지 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 약간 감귤 초콜릿 같은 거? 감귤 초콜릿 같은 느낌인 거죠? 저거 사기 전에 시식할 수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요? 하나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는 젤라틴으로 만드셨네요. 저는 이거 살짝 이렇게 국물 나오듯이. 주스 나오듯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좀 다르다. 그런데 이것도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마곤 다크 그리고 마곤레 그리고 잔두자 하나 주시고요. 루이블랑 두 개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셀렉해서 선물하기 너무 좋겠다. 그럼 계산하기 전에 우리 배우자들하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사서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취향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거는 열 개 주시면 돼요. 확실하게 취향을 딱 잘 아시네요. 진짜 기본적인 맛있는 밀크 초콜릿만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달달구리 한 걸 좋아합니다. 달달구리 한 걸 좋아합니다. 달달구리 한 거? 초콜릿을 많이 해준 적이 없어서 사실은. 많이 없어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약간 좀 부드러운 초콜릿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좀 부드러운 쪽으로 가면서 내가 그냥. 그게 형님이에요. 형님 픽으로 하면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럼 이거 뜨거운 밤을 위하여? 뜨거운 밤을 위하여? 갑자기요? 위스키 향이 한다고 하니까. 네, 하나씩. 초콜릿 안에 위스키 있는 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스토리가 있는 거지. 스누클레 고르는 것도. 그리고 제일 큰 박스가 또 뭐가 있어요, 혹시? 제일 큰 박스가 뭐가 있어요? 안쪽에 있는 뉴어드림이라고. 49개가 되는 거 같아요. 엄청 크다. 저거.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제작, 여기에 다 하나씩 맛보라고. 여기에 다 하나씩 맛보라고. 제가. 개인 카드, 개인 카드. 저거면 다 하나, 한두 개씩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이야. 와! 우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